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냥 6시에 난 변섭이 있어서 6시 올해 그래서 우리 택 형님 빨리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항상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머리가 너무 이뻐요! 하하하하 부러워요. 근데 머리 잘라서 정말 되게 신기해요. 머리는 우리 사람들의 성격을 더 좋아해요. 성격이랑 섞이지랑 섞이조. It mixes together, 그쵸? 그래서 긴 머리 있을 때 좀 다른 느낌이야. 근데 짧은 머리 다시 돌아가서 너무 좋아. 하하하하 좋은데 다시 감사합니다. 다시 자를 여쭙고 있죠. 이거 끝나고. 아무튼. Thank you all so much for watching. 감사합니다. 오늘 작품 너무 좋았어. 진짜.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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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네모. 공연 작품이고요. 우리 두 작품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넥스트. 또 기대 많이 해주고. 공연 작품은. 계속우리 사랑스러운 이목을 당하고. 공연 작품을 만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갑을 수고. 어떻게 할게요? 근데 갑을 너무 잘 만들었죠? 오우우우. So, thank you all so much. So, Thank you all so much. Thank you. 고맙습니다.